우리 경기 3대교구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큰 영적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라고 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는 그런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잘못 각인뿔이 채질되어 있는 나 물질 성공 중심과 열두 가지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복음에 언약의 세틀 갖춰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보고마 교회부 2, 3, 7보고마의 주역으로 큰 용사로 영적 대장부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구약 1043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오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치유 서밋의 증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혼자 계신 분 혼자서 우리 한번 고백하실 때 치유 서밋에 증인됩시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또 대교구만 따로 이 모교 강의를 하는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속히 다 같이 대면에서 또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그럴 날이 속히 오게 되길 바라고 또 올 줄 믿습니다 지난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 또 경기 3대 교구에 주셨습니다 많은 새가족족들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또 교회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또 열매를 주시고 또 610여 명의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또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전도 열매를 맺으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직장 생활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전도하시고 또 열매 맺으시고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또 다락방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우리 지역은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지역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불신앙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 가짐은 언약 잡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그걸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론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새가족들이 있는데 이 새가족들을 이제는 지속적인 예배 가운데로 그 다음에 새가족 훈련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온라인 등록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온라인 등록자들 우리 이제 전사님 중심으로 우리 사역자 조자님들이 신방하시고 팀 사역을 잘 해 주시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두 번이면 정식 등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사주 반 두 번 받아도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두 번 받으면 또 정식 등록 헌금 냈으면 정식 등록 또 지역 모임에 한 번만 참여하든지 부교육자 우리 전사님이 한 번만 같이 방문해도 정식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역을 잘 진행해 주시면서 예배 그 다음에 훈련 근데 예배 안 온다는데요 예배 못 드린다는데요 새가족 훈련 못 받는다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다락방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당장 안 와도 이 온라인 등록으로 초청된 분을 이분이 다락방은 하겠다고 하면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지속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곳곳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못 왔지만 전도 대상자 우리가 이제 총 한 610명의 그 전도 대상자가 취합됐는데 이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적으로 이 명단을 갖다가 그냥 아유 끝났다 그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구역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 구역 직회 할 때마다 집중기도 지역에서 다락방 모이실 때마다 집중기도 그 다음에 지교에 모일 때마다 집중기도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에서의 모임과 또 내 개인이 지속적으로 이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계속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이 아니고 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역자 조작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자라고 할 때 전도 대상자가 없다 이거는 좀 세게 얘기해서 그건 전도자 아니거든요 내가 전도자인데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 그거는 전도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게 전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일심 전심 지속할 때 시간표 따라서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매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못 거둔 우리 성도인들도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전도 대상자들 영혼 품고 계속적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분들이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가슴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죠 바로 나에게 그런데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유 저거는 맞는데 나는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요 변화 맹시가 나왔는데 아유 뭐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옛날 율법 틀에 갇혀가지고 저 참 나쁜 놈들이네 참 아둔하네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그게 아니고 변화 맹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 율법의 틀에 갇혀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변화 맹시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변화 맹시는 뭘까 내가 지금 그 버리지 못하는 예틀은 뭘까 나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나 물질 성공중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우상은 뭘까 이런 거를 말씀에 비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아예 나는 저렇게 율법주의 아니야 그걸로 끝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미리 알려주셔요 야 너 버릴 거 있으니까 이번 주 말씀 묵상하고 너가 버릴 거를 버려 너에게 있는 변화 맹시를 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강단 말씀 예배 한 번 드릴 때 정말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치유 서밋에 증인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치유자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치유 시대입니다 너무나 치유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바로 뭐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 여기 빠져 있어요 나중심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나중심이니까 감정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대인 깊이쯤 그 다음에 사회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냥 오로지 나니까 오로지 나중심이니까 이렇게 같이 동화되고 섞이고 원니스가 안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는 내면에는 화가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죠 자살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왜 인생의 인생의 참된 어떤 본질과 목적을 모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돈 따라서 가니까 가치관의 혼란이 오죠 그리고 보고만 다른 것을 막 쫓게 되죠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뭡니까 이것은 이제 세계관의 혼돈이 옵니다 그냥 성공 중심 인간 내 자신이 인간이고 영적 존재 피조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237 세계보고마의 언약 속에 흘러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내 육신 성공 쫓아서 가니까 세계관이 틀리잖아요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개인이 나라가 사회가 성공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늘 자기 뭡니까 성공 자기 유익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보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치유받고 또 많은 영혼들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보금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보금 아니면 해결책이 없죠 그리고 어떤 것이 각인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의 보금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금 내가 받고 변화된 구원받은 보금 이 보금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정답이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거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순간순간 적용이 된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문제 해결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문제 해결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아버지 아니며 이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옵소서 이런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흑감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치유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정 1장 3절에 창세기 6장에 뭡니까 타락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전부 귀신 문화죠 나중심 또 세상 쾌락 또 음란 전부 이게 사단의 메시지를 다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TV 미디어 음악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치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문화를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획자 조장님들 어떻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 우리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복음 문화가 회복되게 없어서 또 뭡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캠프와 또 다섯 가지 기초 지교의 다락방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지역의 복음 문화가 회복되게 없어서 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적용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장 8절은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성공중심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바로 오직 성령축만 이 힘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중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에 따라서 내 영적 생활에 활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영적으로 그것이 해석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지난 5월에 하신 남녀 전도의 회장단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의 비중이 말씀의 비중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내 활력이 되고 뭐 단임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평신도 때 강단 말씀을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한 50번씩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24 계속 들려지고 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이런 시스템을 늘 만들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보금각인 그 다음은 기도뿌리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데 기도할 때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나만이 뭔가 갖고 있는 기도의 틀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루틴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나만이 기도하는 어떤 틀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단임 목사님은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으신다는데 저는 일단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컵 먹고 아니면 물 한 컵 떠놓고 이제 무릎기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 방에 기도 방석인데 기도 방석 깔고 물 한 컵 떠다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 날 주신 거 감사 또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쭉 하면서 강단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기 3대 교구 모든 교구 모든 지역 쫙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역마다 성경적인 지교운동이 일어나도록 사천말씀 운동 쫙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들과 중직자 또 우리 지역장 사회자 조장님들 쫙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 우리 대교관의 아픈 분들 제가 그분들은 특별히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치유 또 전도자로 서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쫙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대교구 안에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런 이런 현장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쫙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인 목사님과 류황수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쭉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 가족들과 또 이런 현장들을 놓고 이런 뭔가 저만의 기도의 그 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루틴이 있어요 기도의 여행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딱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 강구하고 쏟아내고 아랠 때 마음이 후련하고 또 평안하고 또 미결사항이 없고 흑암이 다 꺾이고 하나님 나라임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축복들을 이제 우리 성도인들이 내 나름대로의 또 기도의 루틴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제가 이제 쉬는 월요일에 또 깊은 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꼭 거의 특별한 일 없을 때 거의 꼭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한강 한강에 가면 제가 늘 앉아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 별로 없는데 저 혼자만의 한적한 곳 거기서 딱 강을 바라보면서 또 강단 말씀 딱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이런 나만의 기도의 루틴을 꼭 기도뿌리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언약 붙잡고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언약 기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핵심이 뭐냐 전도뿔입니다 전도뿔이 전도체질입니다 그럼 이제 전도체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전도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렇죠 죄, 흑암, 저주,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풀어주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 영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디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는 나이 많은데 나는 별로 배운 게 없는데 가방끈이 짧은데 나는 너무 내세울 게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세상 성공자들 저 잘난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는 영생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다 그리스도의 나는 대사다 이 딱 자부심 가지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가세요 영적 비밀을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절대 꾸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 상태 상대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그러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뭐죠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후대문제잖아요 그러면 누굴 봐도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로 진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경제 문제가 왔든 자녀 문제가 왔든 건강 문제가 왔든 그러면 당신 혹시 지금 이런 우상숭배 하고 있지 않냐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신문제 왔다 그러면 당신 빨리 예수 믿지 않으면 우상 정리하지 않으면 육신문제까지 온다 이런 거를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무당보다도 더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약자 조장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사문을 속에서 나에게 5분만 시간이 돼도 그리고 상대방과 그 어떤 기회가 돼도 보금전할 수 있는 그런 보금 누림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나의 것으로 매일 행복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외운다는 생각도 하실 필요 없고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정식이도록 찬송과 한 장 부르고 구원의 길을 누리고 또 강단 말씀 쭉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금받을 자를 붙이시고 내가 그릴 수도 있고 내가 말로도 할 수 있고 그게 완전 이게 내꺼 돼보세요 그러면 한 시간만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30분 10분 5분 1분만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직장 현장에서 이 보금을 계속 누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직장의 그 동료들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그 직장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보금 가지고요 보금전활라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막 다 이 권사님을 막 왕따시키고 막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계속 흑암껍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을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온라인 등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초청을 많이 했고 그 중에 또 몇 분이 이제 지괴당으로 주일 예배로 왔고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금 다락방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 하시는 분인데 매운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밤에 자려고 밤에 잠만 자면 자꾸 성경책이 꿈에 나왔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이제 곧 교회 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거기 가서 또 식사도 했고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캠프팀을 통해서 또 만남이 돼서 또 교회화 되기도 하고 이런 응답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귀신이 비고 소재된 집에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정신병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언약을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마다 지교에마다 복음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치유를 받았으면 서밋입니다 우리는 이 CVDIP가 이렇게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가 뭐냐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말씀이죠 언약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과 모든 문제 사건을 이제 언약적 관점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이제는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문제 내가 겪는 어려움 또 어떤 인간관계 어떤 내 직분 사역 모든 것을 언약적 관점으로 재해석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이제는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138입니다 138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오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이 기반이 우리에게 딱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삼 오직을 날마다 누릴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전 비전은 뭡니까 이제 비전은 이제 미리 봤으면 미리 갖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미리 갖기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저기 미리 가져야 되는 내 것은 뭡니까 바로 내게 주신 지역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2, 3, 7입니다 2, 3, 7 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4장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4경전 20장 24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 3, 7 복음하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있는 지역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현장을 살리는 그 증거가 2, 3, 7 5천 종족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되어야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뭐냐면 드림 드림입니다 드림은 이쪽에 드림은 이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리 누리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꿈꾸는 게 아니라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24 24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 11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꿈 드림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지려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이제 형상이죠 이제 미리 그리면서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강단 말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24, 25의 응답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프랙티스는 실행이죠 이제 그러면 이 언약들을 붙잡고 미리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실제로 작은 실천사항들을 이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강단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세요 작은 실천사항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오직 유일성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원지역 산업인 중직자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포럼하면서 제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매일 한 뭐 진짜 다만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잠깐이라도 정식이도 하고 출근하겠다 이런 게 작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저걸 이렇게 좀 적용해야 되겠다 내 삶에 나는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올 때 이런 작은 실천사항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활력 있는 그런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영적 파워를 가지시고요 2, 3, 7 나라 살리는 작품 이걸 만들어 가시면서 빌리포서 3장 14절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 3, 7 리더의 비전 여러분은 지역보고마 2, 3, 7 보고마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 28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2, 3, 7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도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22장 18절에도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28장 14절에도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에게 복음 전하면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2, 3, 7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내가 있는 지역 현장을 품는 것이고 이 지역 살리는 것이 결국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이제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죠? 왜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으로 이 직분을 주셨는지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의미가 이제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지 부각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깨달으면 그걸 따라가는 자는 부지 후각자 그러나 먼저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 선지 선지 선각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단 말씀 속에서 탁 언약 붙잡고 먼저 깨닫고 행동하고 응답받는 영적 선지 선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 응답받는데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되는데 현장 예배와 그리고 현장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사정상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끔가다가 또 본당에 쫙 위에도 한번 앉아볼 때도 있고 또 딴 데도 이렇게 앉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일단 교회 와서 어디서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제 현장 예배 현장 사역들을 다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 그리고 내가 나 혼자만의 말씀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깊은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깊이 누릴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락방도 이제 하게 할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치유하고 또 지역과 2, 3, 7 현장을 치유하는 이런 치유 서밋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을 놓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고 이 시대는 정말 나중심에 나중심성에 정말 창세기 3장이 빠져있고 물질 중심에 6장 또 성공중심의 11장에 빠져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답을 몰라 아버지 주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핵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세트를 나 자신이 먼저 갖추고 이제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보금의 각인되고 또 기도의 뿌리 내리고 전두의 체질 되어져서 이제 나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 변화 맹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나 자신이 날마다 영적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갱신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지역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지역 현장 이 삼철나라 살리는 미리 갖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 미리 누리며 24응답 누리고 이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두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이 지역과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 많은 하나님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개인화 제자와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라인 등록자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락방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화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제 영적 선지 선각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용서하는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현장 예배 현장 사역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서 예배와 또 홀로 다락방과 집중의 깊은 시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지역보고마 또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이제 영적으로 먼저 깨어서 행동하고 응답받는 영적 선지선각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이제 보금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내리고 전도가 체질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지역을 보금하며 현장을 보금하며 237보고마의 주역으로 서밋의 증인의 응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이로 건íz 예수 그리스도 네 해